계속 꺼라! 계속 살려줄 수 없어서! 어이 누구냐고 어이! 자 이번 라운드 현상수배! 마다옹 함으로 하겠습니다 마다옹! 아 나 뭐야! 잠깐만 나 나 나 좀 지켜줘! 주상 전하납쇼! 내가 왔더라 다들 머리 좋아질거라 그렇지 그렇지 오늘은 오정대왕이 잡으러 갈 것이다 내가 심장을 꼭 뽑아서 뽑도록 하겠다 오늘은 또 재미있는 하루를 보내기 위해 또 미녀컨텐츠를 열어준 오정대왕이 일단 감사를 드리려 하지만 난 벌써 1등을 해야겠어 왜냐? 1등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심장 조심하시게 오늘을 뽑아갈 것이다 2등을 뽑아갈 것이다 2등을 뽑아갈 것이다 꿈에 뻣돼 꿈에 뻣돼! 우리 만났어 야 차를 구해와볼게 내가 내가 죽는 킬로구가 보인다면 너 알아서 잘 살아 있어야 돼 언니 안돼 가지마 언니 가지마 우리 같이 있자 그냥 야 야 쏘면 어떡해 쏘면 어떡해 누구냐고 선진사네 야 여기 있으면 어떻게 진짜? 진짜 여기 있는 거 아니야? 어 잠시네! 없는데? 공재위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... 다들! aunt needa نت 아! 한 번만 봐주시오! 한 번만 봐주시오 진짜! 내가 도와드리겠어 진짜! 죽이겠어 진짜! 그래서 처음으로 스피링을 잡아서 슈퍼만 얻었다. 이런 데뷔에서 한 번도 못 얻었는데. 검애뻔티! 검애뻔티! 왜 죽었어! 모르겠어 나도! 저기 위에서 폭격이 내려왔어. 진짜 미쳤어. 아니 뭐야! 우리 팀은! 아니 지금 9번 술로 보여요. 지금 5명 팀이야 저기는! 진짜 나 곰세이 불러올게요 이거. 누구세요? 곰세이 이거! 이거 진짜 밑에 5명 팀인 거 하는 거 있잖아! 야 곰세이 친구 다 불러와니까. 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진짜! 야 태희야 너 누구랑 다녔어? 아니 그냥 지나가다가 이 정도는 있겠는데. 가다가 만나는 거지. 야 짱이다! 반딩하자. 언니 완전히 낭나봐. 약간 건강해서... 반딩하자고. 언니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? 반딩하자고. 어서 오시게 어서 오시게.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돼. 우리가 보호 줘야 돼. 우리 멤버 무력 좋아. 자 3코드! 3코드! 3코드 허락이라는데? 잠깐 4명 모았는데 잠깐만. 그러면 가위바위보로 좀 형성해볼까?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. 4명 모아. 4명 모아. 어떡하니? 미스쿠씨 저 오늘 왕인데. 왕아 오시. 저희 그럼 잘해보죠 이번에 진짜. 도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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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기다. OX 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? 네. 세종은 조선의 제4대 후광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세종대왕은 우리말을 만들었다 맞추면 O 틀리면 X 우리말을 만들었긴 조금 의미하지 않나? 자 정답은 X입니다 우리말은 고조선 시대부터 써오던 언어 세종대왕이 발생한 것은 그 말을 적은 보유문자 한글입니다 여러분 OX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자 전부 다 팔각점을 바라보고 여기서 서주세요 서있거나 앉아있거나 엎드리거나 세 개중에 하나만 하실건데 저랑 같은 분들만 살아남습니다 알겠죠? 하나 둘 셋 자 뒤돌아주세요 아! 아 날짜!!! 서있었던 네 분 일로 오세요 네 다시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뒤돌아주세요 아 안돼! 나 틀렸어 도망쳐 도망쳐 존경이야 퀴즈 끝난대 응 집에서 쏜다 너무 많지 않아 진짜 무서워 온다 온다 나이스 나이스 홈세이! 동생이다! 홈세이! 홈세이! 재수야! 놀리라! 오빠! 자 이번 라운드 현상 수배 마다움 환불하겠습니다 마다움! 잡는 분들 10만원씩 가겠습니다 아 나 뭐야! 마다움은 저희가 줄여도 먹나요? 나 여기다 나 혼자 갈게! 나 혼자 갈게! 안녕! 받을 수 있네! 자옹아 만약에 우리가 전판처럼 템이 없을 때 갑자기 네가 개피가 되면은 널 내가 내 손으로 죽일게 언니 아무도 믿지마 다 적어요 다 적어 처음엔 사람 안 죽이니까 템파밍구 빨리 하고 사칭하자 사칭 안녕하세요 범세인데요 자 무서워 웃음 떨려 이거 제일 어젯한 데가 어떻게 살아살냐는 거야 이거를 이런데 내가 어떡해 자 몸짜도 음정 못다는데 이런데 내가 어떡해 생명몬 워크닝이랑 마다움? 마다움 죽었다 워크 마다움 죽었다 죽었다 아 뭐야 저 동작 안 움직여 아 아 아 뭐야 아 저 동작 안 움직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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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있다가 죽였다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보내준다 했지? 재미없다. 아 다옹아 뭐야!